주인공 하나의 말을 들으라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법안에서 불을 얻었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아직도 괴로움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가 그대는 시작 없는 옛적부터 이 생에 이르도록 깨달음을 등지고 헛내에 묻혀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항상 여러 가지 나쁜 업을 지어 사막도에 떨어지니 고통이 극심하고 착한 일을 하지 않으니 생사의 바다에 빠진 것이다 몸은 빛소리 냄새 맡아 음해하림의 여섯 가지 대상을 따름으로 나쁜 길에 떨어지니 고통이 극심하고 마음은 부처 되는 길을 등기니 혹 사람으로 태어나도 부처님 계시기에 전이나 그 후일 수밖에 없다 이제 다행히 사람의 몸을 얻었으나 부처님 가신 뒤 말세이니 슬프다 이것이 누구의 허물인가 그러나 그대가 능히 반성하여 애역을 끊고 출가하여 부처님의 밥그릇을 받아가지고 큰 법독을 입고 뒤끌 세상을 벗어나는 길을 밟고 셈이 없는 부처님의 진리를 배운다면 마치 용이 물을 얻은 것 같고 호랑이가 살을 의지한 것 같아 그 뛰어난 도리는 말로 닿을 수 없다 사람에게는 과거와 연재가 있으나 법은 멀고 가까운 이었고 사람은 어리석고 재롬이 있으나 도에는 번창하고 줄어들 미었다 설사 부처님께서 생존에 계실 때 태어났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무엇이 이로우며 말세를 만났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행한다면 무엇을 걱정할 것인가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이르시래 나는 훌륭한 의사와 같아 병을 알고 병에 따라 약을 주지만 먹고 먹지 않는 것은 의사의 허물이 아니다 또 나는 길을 인도하는 사람과 같아 바른 길로 사람을 인도하지만 듣고도 억하지 않는 것은 안내자의 허물이 아니다 자기를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방법이 모두 갖추어졌으니 가령 내가 오래 살더라도 별다른 이익이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 나의 제자들이 차례차례로 받들어 행하면 별의 법시는 항상 머물러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셨다 이와 같은 위치를 안다면 스스로 돌을 닦지 않는 것을 한탄할지언정 어찌 말세라고 걱정할 것인가 간절히 바라노니 너는 무름지게 굳은 뜻을 세워 특별한 생각을 열어 모든 인연을 버리고 뒤바뀐 생각을 제거하고 참으로 죽고 사는 큰 일을 위하여 조사의 입만을 잘 탐구하여 크게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아 스스로 경솔한 생각으로 물러서지 말지어다 이 말세에 부처님 떠나신 지가 오래되니 마구는 강하고 불법은 약하고 그릇된 사람이 많아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은 적고 잘못되게 하는 사람이 많으며 지혜로운 사람은 드물고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 스스로 돌을 닦지 않으면서 남까지 시끄럽게 하니 수행을 방해하는 일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대가 길을 잘못 뜰까 하여 내 조그마한 소견으로 열 가지 문을 마련하여 경채 가나니 반드시 믿고 그대로 실천하여 한 가지도 어기지 말기를 간절히 빌고 지극히 빈다 어리석은 마음에 배우지 않으면 교만만 늘고 어리석은 뜻에 닦음이 없으면 아상인산만 자란다 빈속의 마음만 높으니 줄인 호랑이 같고 아는 것 없이 놀기만 하면 넘어진 헌숭이 같다 삿댓말 나쁜 소리는 잘 들으면서 성현들의 가르침과 그런 모른 채 하니 착한 길에 인연이 없으니 누가 너를 건지랴 길이 나쁜 세상에 헤매면서 괴로움을 받으리라 첫째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받아쓰지 말라 밥 갈고 씹뿌리는 일에서 먹고 있기까지 소와 사람의 수고는 물론 또한 벌레들이 죽고 상한 것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남을 수고롭게 하여 내 몸을 이롭게 하는 것도 옳지 못한 것인데 아물며 남의 생명을 죽여 내가 살려는 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농사 짓는 농구도 늘 헐벗고 굶주리는 고통이 있고 길사 많은 직녀도 몸 가릴 옷이 없는데 나는 항상 손을 올려두면서 어떻게 죽고 배고플 싫어하리요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은 은혜만 무겁게 하고 도해는 손해되는 것이다 헤어진 옷과 나물밥은 은혜를 줄이고 난 몰래 덕을 쌓는다 금생의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물 한 방울도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풀뿌리 나무 열매로 줄인 창자를 달래고 송탁과 풀립으로 옷을 삼아 몸을 가리우고 하늘을 아르는 학과 흰구름으로 옷을 삼아 높은 산 깊은 굴에서 남은 세월을 보내리라 둘째 내 것을 아끼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지옥 악의 축생의 삼악도의 고통을 가져오는 것은 탐력이 흩득이고 여섯 가지 바람이래는 오실을 행하는 것이 제일이다 아끼고 욕심내는 것은 착한 길을 막고 차비로 보새야 하는 것은 반드시 나쁜 길을 막는다 가난한 사람이 와서 빌거든 비록 부차함이 있더라도 인색하지 말라 올 때도 한 물건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 내 재물도 아끼는 맘이 없는데 어째나 뭐 이 물건에 마음을 두겠는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제 평생에 지은 엄만이 몸을 따를 것이다 사흘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 오백 년 동안 담낸 물건은 하루아침의 뒤끌일세 사막도의 괴로움이 무엇을 원인하여 생겼는가 오랜 세월에 익혀내역때문이로다 부처님은 한 번 옷과 발으로 좋게 살았거늘 어째 쌓고 모아 길게 영을 쌓을까 보냐 셋째 입으로 말을 적게 하고 몸으로 행동을 가벼이 하지 말라 몸을 가벼이 움직이지 않으면 산란한 마음이 가라앉아 선정을 이루고 입으로 말이 적으면 어리석음을 돌이켜 지혜를 이룰 것이다 진실한 본체는 말을 떠난 것이고 진리는 움직임이 없다 입은 화의 문이니 반드시 엄격히 지켜야 하고 몸은 재앙의 근본이니 가벼이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자주 나는 새는 그물에 걸리기 싫고 경망스럽게 달아나는 짐승은 화살에 맞을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육년을 설산에 앉아 움직이지 않으셨고 닮아 스님은 소린 그래서 구년을 말이 없이 지내셨다 후세에 참선하는 사람이 어찌 이 옛일을 본받지 않을 것인가 몸과 마음 선정에 들어 움직이지 않고 토구레 홀로 앉아 오가지 말라 고요하고 고요하여 아무 일 없으니 다만 마음 부처가 스스로 귀함을 보아야 한다 넷째 좋은 벗은 친하고 나쁜 벗은 멀리하라 새가 쉴 때는 숲을 가려 한듯이 사람도 배우려면 스스로 잘 선택해야 한다 좋은 숲을 찾으면 편히 쉴 수 있고 훌륭한 수승을 만나면 악문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좋은 친구는 부모처럼 섬기고 나쁜 친구는 원수의 집처럼 멀리해야 한다 악은 까마귀를 못할 생각이 없는데 풍새가 어찌 뱁새를 못할 생각이 있겠는가 소나무 숲에서 자라는 징농굴은 천길에라도 곱게 치솟고 잡초가 모성한 속의 나무는 석자밖에 자라지 못한다 오진 맘이 없는 소인배는 그때마다 멀리하고 뜻이 크고 높은 사람은 항상 가까이 지나여라 가고 오고 어느 때나 좋은 벗을 사귀어 몸과 마음에 가시던 물 벗어나 앞길이 툭 트이면 걸음걸음 조사의 반문 열어집니라 다섯째 삼경이 아니면 잠자지 말라 끝없는 오랜 세월을 두고 수도를 방해하는 곳은 잠보다 단 것이 없다 하루 종일 어느 때나 맑은 정신으로 의심을 일으켜 어둡지 말고 눕거나 오나 가나 자세히 마음을 살펴보라 한평생을 어때에 보내면 두고두고 하니 될 것이다 돋없는 세월은 눈 깜짝할 사이라 날로 놀랍고 두려움이여 사람의 목숨은 잠깐이라 잠시도 보증할 수가 없다 만약 조사의 관문을 뚫지 못했다면 어찌 편안하게 잠잘 수 있겠는가 뱀과 같은 잠구름 끼니 마음 달 흐려져 도닦는 사람 여기 와서 갈 길을 모르네 이 속에 예리 한 칼 빼어들면 구름은 흔적 없고 탈빛 벌그리라 여섯째 나를 높이고 남을 없인 여겨지 말라 오진 덕을 쌓는 데는 겸손하고 양보하는 것이 근본이 되고 옷을 사귀고 친하는 데는 공경과 믿음이 으뜸이 된다 아상인상 중생상수자상의 사상이 점차로 높아지면 사막도의 괴로운 바다가 더욱 깊어진다 밖으로 나타난 위는 존귀한 듯 하지만 나는 덤비어 썩은 배와 같다 표슬이 높을수록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고 도가 높을수록 뜻을 더욱 겸손하게 가지라 나다 노다 하는 교만이 무너진 곳에 생멸 변화가 없는 진리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에게는 온갖 복이 저절로 돌아간다 교만한 본내 속에 지혜무치고 너다 나다 하는 교만 위에 무명분내 자라난다 잘난 채 안 배우고 늙어진 뒤에 병들어 누워 신음하고 한타하나 못 말할 수 없다 일곱째 재물과 여색을 볼 때 다른 생각으로 대하여라 몸을 해치는 것은 여색보다 더한 것이 없고 도덕을 버리게 하는 근본이라 재물에 미칠 것이 없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계율을 정하여 재물과 여색을 금하시되 여색을 보거든 호랑이와 돕다 같이 보고 금과 옥을 배할 때에는 나무와 털과 같이 벌하셨다 비로 어두운 방에 홀로 있더라도 큰 손님을 대하듯이 하고 남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한결같이 하여 안과 밖을 달리하지 말아라 마음이 깨끗하면 선신이 수호하고 여색을 생각하면 천신들이 용납지 않으니 선신이 보호하면 엄한 곳에 있어도 편안하고 천신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비록 편한 곳에 있어도 불안하게 된다 탐욕은 염나베왕이 지옥으로 인도하고 첨등은 아미타불이 연하대로 모셔간다 고랑차고 지옥에 가면 괴로움이 천가지나 되고 배를 타고 겁나게 나면 기쁨이 망가지나 된다 여덟째 세속사랑과 사기여 남에게 애움받지 말라 마음 속에서 세속의 애착을 끊어버린 사람을 사문이라 하고 세속의 일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을 출가라 한다 이미 애착을 끊고 세상을 떠났는데 무엇 때문에 세속사랑과 다시 사기여 물이 지어눌 것인가 세속을 그리워하고 못 잊어 하며 물이 지어 놀기를 좋아하고 재물과 음식에 욕심을 내는 악한 짐승을 도처리라 한다 도철은 본래부터 도의 마음이 없다 인정이 짙으면 도의 마음이 멀어지니 냉정하게 인정을 거려 영원히 인정을 돌아보지 말라 만약 출간 뜻을 쳐버리지 않으려면 이름 있는 산을 찾아가 깊은 뜻을 영구하여라 가사와 바루로 인정을 끊고 줄이고 배부른 것에 무시하면 돈은 절로 높아질 것이다 나와 남을 위하는 일 비록 적은 선이나 모두 그것은 생사에 윤회하는 시가 된다 타락 없는 조사선을 반조할지라 아홉째 나무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칭찬하고 홀뜯는 말을 듣더라도 마음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덕이 없이 칭찬을 받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오 허물에 있어 시비를 듣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기뻐하면 잘못을 고치게 되고 부끄러워하면 돌을 닦아 나아가는데 게으름이 없을 것이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마침내는 그 허물이 나에게도 돌아올 것이다 만약 남을 해치는 말을 들으면 부모를 헐뜯는 소리와 같이 여겨야 한다 오늘 아침에 남의 허물을 말하지만 내일은 다시 내 허물을 말할 것이다 모든 일이 다 허망한 것인데 비방과 칭찬에 어찌 걱정하고 기뻐할 것인가 종일토록 잘잘못을 시비하다가 밤이 되면 허리멍뚱 참에 빠진다 이와 같은 출간은 신도의 시주물만 받고 삼계를 벗어나기도 어렵다 열제대중과 함께 살 때에 마음을 평등하게 가져라 애정을 끊고 부모를 하직한 것은 온 세상을 평등하게 보기 때문이다 만약 가까운 것 먼 것이 있다면 마음이 평등하지 못한 것이니 비록 출가하였으나 무슨 덕이 있겠는가 마음에 사랑하고 미워하고 취하고 버리는 것이 없다면 어찌 이 몸에 괴롭고 즐거운 성세가 있으랴 평등한 성품에는 나와 남이 없고 크고 둥근 거울에는 멀고 가까움이 없다 사막도에 드나드는 것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만이 있기 때문이오 육도에 오르내리는 것은 진하고 먼 억으로 이루어진다 마음이 평등하면 본래 가지고 버릴 것이 없으니 가지고 버릴 것이 없다면 생사가 어디 있겠는가 위 없는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하면 항상 마음을 평등하게 가지라 만일 사랑하고 미워하는 차별 있으면 길은 더욱 멀어지고 엄마는 기쁘리라 주인공 아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눈먼 거북이가 나무 구멍을 만난 것처럼 아주 어려운 일이다 한 평생이 얼마나 된다고 닥지 않고 게으름만 피우겠는가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지만 불법을 만나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금생에 놓쳐버리면 망고벌 지나도 다시 만나기 어렵다 이 열까지 기법을 지키고 부지런히 닦아 물러나지 말고 속해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중생을 지도하라 내가 바라는 것은 너 혼자만 생사의 바다에서 뛰어나는 것이 아니라 널리 모든 중생을 지도하라는 것이다 왜냐 하면 네가 비롯함이 없는 옛적부터 금생에 이르도록 사생에 오고 갈 때 항상 부모를 의지했을 것이니 그 끝없는 세월의 부모가 되었더니 얼마나 많을 것인가 이와 같이 생각하면 육도 중생이 너의 규모 아닌 이가 없다 이러한 중생들이 모두 나쁜 길에 떨어져 밤낮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으니 만약 그들을 제도하지 않는다면 언제 벗어날 것인가 가슴을 저리게 하듯 애달고 슬픈 일이 아닌가 천만 번 바라노니 그대는 빨리 큰 시혜를 밝히고 신통력을 갖추어 자제한 방편으로 거칠은 파도의 지혜의 배가 되어 간력의 기술에서 헤매이는 어리석은 중생을 놀리지도 하여라 그대는 아는가 삼세의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이 우리와 같은 본부였다는 것을 그도 장부여 나도 장부이니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옛사람의 말씀에 도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도를 멀리한다 하였다 또 내가 착하려고 하면 착한 것이 스스로 따라온다 하였으니 진실로 옳은 말씀이다 만일 믿는 마음만 물러서리앉는다면 누가 자성을 깨쳐 부처를 이루지 못하겠는가 내 이제 삼보를 증명으로 모시고 하나하나 그대에게 타일러 주었으니 잘못인 줄 알면서 범한다면 산채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대는 삼가고 삼가라 달이 뜨고 지면 늙은 모습 재촉하고 해가 뜨고 지면 세월을 재촉한다 영예와 재물 구함은 아침 잇을 갖고 괴롭고 즐거운 것은 전혀 연기와 같다 너에게 간절히 도답게 보나노니 빨리 부처되어 중생을 권지라 금생에 마냥 나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전후세 반드시 하늠하늘이라 하늠하늘이라